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32살 설여경이 세계 정상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을 치릅니다. KBM은 설여경이 다음 달 9일 경기도 수원시 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태국의 쿨라티다 쿠에사놀과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설여경의 통산 전적은 7전 6승 4KO 1무이며 쿨라티다 쿠에사놀은 7전 6승 2KO 1패입니다. 설여경은 지난 7월 현직 의사 신분으로 임찬미에게 8라운드 KO 승리를 거두고 한국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번 전초전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2월 인천에서 일본 선수를 상대로 여성국제복싱협회 WIBA 미니멈급 세계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이어 4월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4대 메이저 세계기구인 WBA, WBC, IBF, WBO 타이틀 가운데 하나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KBM 측은 설여경의 목표는 국내 복서 최초의 메이저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라고 밝혔습니다.